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들 저를 아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읽었던 힐러리 국무장관 대선후보의 말은 아주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반장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친구집을 방문했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을 남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권력의 실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고 훗날 자신이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가장 초기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읽었던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또한 힐러리 자서절에는 또 하나의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남편 클린턴 대통령을 따라서 해외 순방 경험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부인 무얼 좋아하십니까 그때 힐러리가 불숲 던진 말이 저는 닥터페프라는 음료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재임기간 내내 그녀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자마자 그는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 남편을 따라서 해외 순방 할 때마다 호텔 방에는 냉장고 가득이 닥터페퍼가 채워져 있게 됩니다 이때 힐러리가 깨닫은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말이란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 모두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을 본인이 깨우치게 되고 훗날 공직생활 내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문 대통령의 언행입니다 2월 21자 동아일보의 이기용 논설실장은 아주 멋진 칼럼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굴린 눈뭉치 눈 사퇴된다 힐러리가 경험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최근의 한국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말이란 것은 단순한 말에 거친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말은 그의 지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기용 논술실장이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기용 논술실장 이야기입니다 여당이 최근 다시 조국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은 마음의 큰 빚을 치고 있다고는 문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애정을 표출한 발언과 무관치 않다 대통령이 의도했던 아니던 문바들은 조국과 공수처의 부정적이었던 검태습을 겨냥해서 일어섰다 의도하진 의도하지 않든 간에 대통령의 말은 나는 조국을 변함없이 신뢰한다 이런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따라서 일군의 세력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순 셈입니다 이기용 논술실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대통령이 요즘 연신 기업 행사를 찾아가지만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기업 해외 탈출은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포용성장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인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굴려보낸 소득주다 성장 친노동 재벌개혁이라는 눈뭉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기업인을 혼내주고 노동계의 점수를 따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계속 움츠러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지침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기용 논술실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경기가 거지 같다고 한 시장 상인이 문바들에게 시달리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그분이 공격받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지지층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은 것도 적당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기용 논술실장의 결론은 좀 가혹합니다 권력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밀어붙이면 필연적으로 어딘가에서 탈이 난다 권력자의 한마디가 일순에선 지상명령이 되고 한상 차려올려 기회를 잡아보려는 이들까지 극성을 부리게 말인다 휴대전화의 압수와 압박과 감시 거침없는 보복성 인사로 관료사에는 청와대가 내려보낸 눈뭉치를 무조건 받아 굴리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굴린 눈뭉치가 눈사태가 되어 민생을 덮치고 종국에는 정권까지 덮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좀 겁난 그런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2019년 5월 10일날 집권 2년차가 제대지 않았던 시점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한 모임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김수현 정책실장과 당시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바깥으로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뜻대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였습니다 이인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관료가 말 듣는 것 이런 것 제가 다 해주어야 하는데 김수현 정책실장 그것 해주세요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지금 집권 세력들 그들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모른 채 끝나거나 아니면 알고 있더라도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은 채 아마 권자를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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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